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율주행 달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강좌. 일단 볼게요. 첫 번째, 모빌리티 산업 디지털화의 중추. 두 번째, 현대그룹 내 정보화 시스템 차량용 소프트웨어 핵심 계열사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시대의 서막 성장 동력이 뚜렷한 회사다. 힌트 주세요. 현대그룹사 내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정보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뭔가 내비게이션을 찍는 것 같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현대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럼 앞에 현대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자동화 하면 오토도 들어갈 것 같죠? 현대, 오토, 에버. 정답입니다.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을 빼놓고는 이제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 전장, IT 쪽으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붐을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로봇과 관련된 것, UAM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 오토웨버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사실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정보화 시스템 구축, IT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으로 한다면 삼성SDI가 있을 것 같고요. 롯데하면 롯데정보통신, SK는 SKINC, SKCNC, 그리고 현대라고 하면 지금 현대 오토웨버가 바로 이 각 그룹 사의 정보화, SI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화면 보시면 현대 오토웨버와 그리고 좌측에 현대 오트론, 그리고 우측에 현대 MN소프트가 3사가 합병을 한 회사가 현대 오토웨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 오토웨버는 IT, 플랫폼, 클라우드, 보안 관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현대 오토론은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M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차량 가운데에서 차량의 지도, 음악,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관제하는 모습인데요. 이 3사가 결국엔 자동차 내외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어 장치, 자율주행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3사가 합병돼서 만들어진 현대 오토웨버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현대 자동차 그룹 안에서 자율주행까지도, UAM까지도, 로봇까지도 뭔가 움직이는 모빌리티라는 개념 안에서 이것을 제어하고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웨버가 모두 다 담당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방향성을 본다면 자율주행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려면 지도나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차량 안에서 관제하고 제어하고 차량 밖에서도 통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초점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차량을 제어할 때는 ECU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ECU고요. 그 다음에 DCU라고 하면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데 ECU는 창문으로 올리겠습니까? 내리겠습니다. 창문 관련된 유닛, 그리고 가속 패드를 밟으면 밟은 기울기, 파워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에어컨은 또 따로. 음악 따로. 이렇게 다 ECU가 각각 분야분야마다 들어가 있어서 차량 한 대당 50에서 70개까지 들어가 있는데 DCU라고 하면 공조장치와 관련된 모든 것들 공기 흐름, 안개 제거 모든 것들은 다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차량 뒷부분과 관련된 건 여기서 다 하겠습니다. 외부와 통신하는 부분은 이곳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4개에서 6개 들어가고요.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는 비이클 컴퓨터라고 해서 차량용 컴퓨터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개 내지 2개 정도가 들어간다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가는데 이러한 산업의 방향성을 현대 오토에버가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성장성이죠. 산업의 방향성은 자율주행으로 뚜렷합니다. 시장의 성장성은 앞서서 보셨듯이 ECU, DCU 차량용 컴퓨터로 발전해가는 모습 속에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요. 수요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증가한다면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량용 소프트웨어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여담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불었습니다. 열선 시트를 작동하려면 한 달에 15,000원씩 구동료를 내십시오. 뒷바퀴까지 돌아가는 조향 시스템을 활용하시려면 1년에 100여만 원씩 구동료를 내고 사용하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미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데 OTA라고 하는 이제 무선 통신으로 풀어주거나 해제해주는 그리고 사용하거나 못하게 하는 기능들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본다면 시장의 성장성, 산업의 방향성,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 같은데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접근하기는 살짝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최근에 나오는 작전 리포트 종목들을 본다면 대부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을 가급적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23년도 모두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까지도 9.9%, 9.7%까지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재무적 모멘텀 체크가 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매출액을 전망치를 보니까요. 매출액은 6,22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의 성장, 영업이익은 31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7% 역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출고 지연 등 때문에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순이익은 24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뉴스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문 취소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반도체 수급난이 일정 부분 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 우상향에 따라서 현대 오토웨어버도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대 오토웨어에는 수혜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평가보다는 희소성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PER이 약 40배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높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으나 국내 유일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제조사다라고 하면 유일이라는 곳에서 희소성 하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주 구성을 한번 본다면 현대차가 31.59%, 기아차가 16.24%, 현대모비스가 20.1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주를 제외하고 나서 유통주식수를 생각해본다면 약 20%에서 22% 내외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식수가 적다라는 희소성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기업은 가격적 모멘텀만 잘 따져본다면 접근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설명해 주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이래로 차트를 쫙 주봉으로 열어놓았고요. 그러면 저점 구간들이 이곳에서 만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체크가 될 수 있고요. 최근 수년 동안의 박스권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박스권 하단에서 맞고 상단에서 맞고 그 반복되는 여정들이 수년간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기아 말씀드렸죠?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도 현재 박스권 하단이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까지 목표주가를 삼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내가 접근하겠다라고 보지 마시고 박스권 하단에서 제한적인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욕심보다는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는 일부 조금 여기서는 내가 수익 실현도 좀 하고 절반 정도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비중을 추가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자동차 관련된 그룹 계열사의 지분율이 좀 높습니다. 지분율이 높다라는 것은 매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두와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